자, 바람 때문인가요? 공이 조금 나가다가 꺾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반대편 연결됐어요. 유슈팅 비하 선치권을 기록합니다. 스코르 1대요. 아, 지금 굉장히 순식간에 들어갔는데 비하 선수가 혼자... 자, 바람 때문인가요? 공이 조금 나가다가 꺾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반대편 연결됐어요. 유슈팅 비하 선치권을 기록합니다. 스코르 1대요. 아, 수비 라인을 완전히 뚫었거든요. 네, 오우! 오우! 자,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스코르 2대요. 주인공은 김혜리입니다. 어, 이거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네, 정말 벼락같은 슈팅이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김혜리 선수가 정말 정확하게 왼쪽 하단을 보고 밀어넣었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 김혜리 선수가 이번 시즌 첫 득점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혜리 선수도 수비 진영에서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좀 도드라진 선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데 오늘 조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아, 정말 벼락같았습니다. 김혜리 선수. 오른발 슈팅 때린 이후에 골문의 왼쪽 구석으로 빨려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민유경 선수도 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네.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고 이제 아무래도 공을 끊어낸 이후에 바로 슈팅을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또 저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는데요. 오! 비아 슈팅! 슈팅골! 스코르 3대0이 됩니다. 비아의 멀티골! 아, 비아 선수 지금 골키퍼까지 제끼는 굉장히 좋은 컨트롤 능력을 보여줬고요.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비아 선수가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결론 후계는 후반전 6분의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장슬기 선수가 또 이제 보고 정확하게 찔러줬고 사실 이게 장슬기 선수가 비아 선수를 완벽하게 믿고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조다솜 선수인가요? 조다솜 선수가 이제 달려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제 뒤에 있는 비아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으로 찔러 넣어줬어요. 그만큼 이제 비아 선수가 달리기에도 능력이 있고 지금처럼 이제 공간을 침투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인천현대제철의 명실상부 에이스로 거듭난 장슬기 선수의 어시스트가 있었고요. 자, 이세은의 오른발 크로스 장슬기. 뒤쪽 살짝 내줍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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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팀의 네 번째 골을 성공시킨 김나래입니다. 지금 제가 김나래 선수 들어올 때 이야기했던 게 김나래 선수 하면 파워다. 중원에서 정말 충분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김나래 선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공을 내줬고 김나래 선수는 들어가는 탄력 그대로 과하지 않게 슈팅을 시도했고 결국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나래 선수가 이제 많은 동료 선수들에게 축하를 받았고요. 자, 이 장면. 발등보다는 이제 인사이드에 얹히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서 발등으로 찬다면 공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약간 빗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또 바로 캐치하고 김나래 선수가 인사이드로 빈 곳을 보고 정확하게 때려넣었습니다. 네. 장슬기 선수와 이영주 선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단비 그리고 이세은 안쪽으로 투입.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오른발 슈팅! 아, 들어갔어요! 골 퍼스트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5대0! 아, 지금 오늘 김나래 선수 그리고 최유정 선수 교체 투입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강한 슈팅 보여주고 또 이제 최유정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인천 현대제철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발끝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자, 오늘 이하, 김혜리, 김나래 그리고 최유정 선수까지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경기 마지막까지 득점을 만들어내는 인천 현대제철. 이제는 5대0이 됐습니다. 아, 지금 이번에도 장슬기 선수예요. 장슬기 선수가 김나래 선수에게도 리턴을 정확하게 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유정 선수에게도 이제 리턴을 내줬는데 사실 이런 리턴 주는 장면 역시도 조금 그 선수의 두 발에 놔주는 그런 센스도 필요한데 그것을 아주...